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구제역 백신 접종 책임 담당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양동농가별로 실과 소 또는 읍면동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책임 담당관으로 지정해 백신 접종 요령을 지도하고 접종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회지를 기르는 양동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8주 이상 된 모든 대지에 대해 긴급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기존의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속 외에도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구제역 발병지역의 인근 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소구제역에 발생한 경기도 안성은 돼지구제역 발병지인 용인과 이천 등에 둘러싸인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구제역 발생지 주변에 바이러스가 많고 방역 활동 과정에서 차량 통행이 평소보다 늘어나 오염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두강원대 수의학과 교수는 소는 항체 형성률이 90%가 넘는 만큼 소구제역은 항체가 없는 개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책임지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소규모 농가 외에는 자율 방역에 맡겨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영덕군이 원전 유치와 관련한 주민 여론 수렴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전 유치는 6월 말 이후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이 2010년 당시 지역발전 명부만 앞세워 원전 예정지역 주민 700여 명의 의견으로 원전을 받아들였다며 국민 모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은 또 농민단체의 청원에 따라 작년 12월 군의회에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군이 올해 원전 지원금 130억 원을 편성해 의회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의회 원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은 의장 개인의 사견이며 특위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전특위는 유치찬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6개월간 특위 활동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 여부 토지 보상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지역 원전 유치는 원전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국가보조사업 관련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금의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실시돼 유사 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계속 논의됩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주력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 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테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일부 신흥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후 가장 타격을 받는 것으로 지목된 러시아의 경우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석유 제품 수출이 총 수출의 49% 재정 수입의 45%를 차지해 유가 하락 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 하락에 따른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육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여전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낮 기온 6도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